삼성전자 노사가 어제 유급휴일 3일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시작으로 2021년도 임금복지협상 실무교섭을 재개했습니다. 삼성전자 노조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며 사측 압박에 나선 지 이틀 만입니다. 사측은 노조 측에 유급휴가 3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유급휴일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고 의무 연차 15일을 사용한 후에 쓸 수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습니다. 노조공동교섭단은 사측 제안에 대해 내부회의를 거친 이후 오늘 추가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